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공수처 1호 사건은 반부패 강력부장 심재철로 진중근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제목입니다. 진교수 글은 짧지만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고 여기에다 약간 시니컬한 표현 때문에 사람들에게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합니다. 올해 50일신 심재철라는 인물은 추미애 장관 청문회 단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과거의 중수부에 해당하는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취임한 인물입니다. 진중근 교수의 글에서 우리사의 고민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개도 하고 해설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검사는 뭘 하는 사람인가 검사는 뭘 하는 사람인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검사요 나쁜 놈들 잡아 넣는 사람이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정답입니다. 바로 그게 정답입니다. 진중근 교수에게 검사는 무엇 하는 사람인가 그런 페이스북에서 아주 명쾌하게 검사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리해 두었습니다. 진중근 교수 이야기 들어보시죠. 판단은 판사가 하고 변명은 변호사가 하고 용서는 목사가 하고 형사는 무조건 잡는 거야 유명한 영화 대사입니다. 여기에 한마디 덧붙일 수 있겠죠. 진교수 이야기합니다. 검사는 무조건 기소하는 거야. 그런데 세상에 검찰의 반부패부장이 조국 전 장관의 직권남용이 무혐의라고 주장했답니다. 판단은 판사가 하고 기소는 검사가 하는 일인데 그걸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딱 지적한 겁니다. 그럼 요즘에 대통령 불만은 뭐냐 이야기예요. 대통령이 왜 계속해서 검찰을 그렇게 못살게 구냐 이야기죠. 초법적 기관 뭐 이렇게 막 하면서 검찰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내 재임하고 있던 검찰을 완전히 와해시키겠다. 검사가 나쁜 놈들 잡아다가 족친 다음에 죄를 낱낱이 밝히고 기소창에 적어가지고 법원에 넘기니까 그게 초법적 기관이라고 대통령이 기분 나빠하는 거죠. 대통령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창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다 공통점이 있죠. 무슨 공통점입니다. 왜 검사가 자꾸 나쁜 놈들을 잡아다가 족치고 자꾸 기소하는 거야. 그게 불만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양식이 있고 상식이 있는 대한민국의 대부분 사람들은 검찰이 일을 참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뭘 잘하고 있냐. 검찰이 싹싹해서? 아닙니다. 검찰이 부드러워서? 아닙니다. 검찰이 뭘 합니까. 나쁜 놈들 잡아다가 족치가지고 제목을 다 찾아내니까 검사 잘한다고 박수치는 겁니다. 진중근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더욱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심재철이 대근 연구관에게 유재수 사건에서 조국 전 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오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설마 사실이 아니겠죠. 이게 사실이면 정말 정신나간 이야기입니다. 대근 연구관들이 크게 반발하며 보고서 작성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이 아닐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일 사실이라면 완전히 정신이 나간 반부패 강력부장을 뽑았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정신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진중근 교수의 독설은 그의 칼럼 마무리에서 아주 절정을 이룹니다. 추메 장관이 입은 심재철 반부패 강력부장을 그 자리에 앉힐 때부터 이미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반부패 부장이란 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한다는 일이 세상에 유재수의 부패를 덮어준 조국의 부패를 다시 덮어주는 부패랍니다. 장관이 방부제를 낳아야 할 자리에 곰팡이를 앉혀놨습니다. 이런 표현은 참 진중근다운 표현입니다. 이렇게 언어를 아름답게 만들기 힘들죠. 아무튼 위에 언급한 것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뻔뻔한 수사 방해 혹은 기소 방해로 맹백히 직무유기와 직근 남용에 해당합니다. 공수처 원래 이런 분 처벌하려 만든 거죠. 1호 사건의 대상자는 바로 이분을 선정합니다. 이렇게 진중근 교수가 페이스북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남껏 탐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아주 잘하는 상태가 정의입니다. 자기의 앞가름을 아주 잘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크게 되고 있는 것은 멀쩡한 사람들이 다 나라 돈 다 모으려고 이리띠고 저리띠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정의가 아닌 거죠. 부정의인 거죠. 그걸 나라가 계속 이렇게 부추기지 않습니까? 정신이 나간 거죠. 나라가. 사회시키도 간단하잖아요. 각자가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아주 깔끔하게 잘하면 사회가 잘 돌아가게 돼 있죠. 대통령은 대통령 일을 잘해야 되고 장관은 장관일을 잘해야 되고 검사는 검사일을 잘해야 되고 판사는 판사일을 잘해야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복잡한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다면 주말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강화문 가가지고 왜 목소리를 높이고 그냥 시위를 합니까? 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는 거죠. 왜 사람들이 화가 가득 나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자꾸 욕설을 합니까? 대통령이 자기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냥 욕설도 하고 분노도 표현하고 항의도 하는 겁니다. 검사는 그저 나쁜 놈들을 잘 잡는 것이 그의 일입니다. 검사한 말로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것을 고유기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각자가 자기 고유기능을 잘 수행한 것이 행복이고 각자 고유기능을 잘 수행한 것이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가 너무나 명쾌하지 않습니까? 반부패 강력 부작인한 사람이 왔어 온 지 며칠 안 돼가지고 조국을 봐줄 이유를 찾으라 이렇게 부하들한테 지시를 하니까 부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 양반이 정신이 있나 없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검사는 기소하는 거야. 검사는 나쁜 놈들 죄를 찾아내는 거야. 검사는 나쁜 놈들 죄 주는 거야. 죄에 대해서는 벌을 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뭐 간단하게 정의가 되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가 맡은 일 잘합시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